종이에 싼 당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사내아이가 홀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어. 이 아이는 좀 어수룩하긴 해도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지.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잘 들었어.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. 하루 종일 험한 일, 굳은 일 안 가리고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서푼을 받았지. 아이는 돈 서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. 행여 잃어버릴 세라 돈을 손에 꼭 쥐고 갔지. 가다가 길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아,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네. 빈손으로 덜레 덜레 집에 돌아갔단 말이야.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야단을 쳐.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.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게 아니냐. 아, 잘 알았습니다. 어머니. 다음에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.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.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삭스를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네.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? 옳아,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라셨지. 아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어.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걸 달래고 달래서 겨우 호주머니에 넣었지. 그런데 가다가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그만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네. 튀어나가서 아주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지. 아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덜레 덜레 집에 돌아갔어. 이 녀석아!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! 집에 가니 어머니가 또 야단을 쳐. 그럴 땐 새끼줄로 모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끌고 와야지! 잘 알았습니다, 어머니. 다음에는 꼭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겠습니다.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. 그 다음 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.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삭스를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생선 한 마리를 주네! 이 생선을 어떻게 가지고 간담? 어라! 어머니가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라셨지. 아이는 생선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갔어. 집에 가서 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.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로 만들어 왔니?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착 빼고 와야지! 잘 알았습니다, 어머니. 다음부터는 꼭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착 빼고 오겠습니다.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.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.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삭스를 주는데 아,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당나귀 한 마리를 주네! 커다란 당나귀를 턱 바꿔보니 눈앞이 캄캄해.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간담? 우라, 어머니가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착 빼고 오라셨지? 하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주워다가 당나귀를 쐈어. 눈만 빼놓고 죄에 쌌지. 종이로 당나귀 몸뚱이를 다 싸발라서 몸통 가운데를 새끼줄로 뚝딱 묶었어. 그걸 어깨에 청 메고 갈 작정이야. 그런데 당나귀를 맨다는 게 어디 쉬운가.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매려니 뭐 난리도 아니지.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버둥거리는 꼴이지만 어쨌든 그 꼴을 해서 집으로 가는 거야. 그때 마침 원님 행차가 그 길을 지나게 됐어. 원님 딸이 병에 걸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에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가마에 태워 나왔지. 사실은 원님 딸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병이 난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. 원님 딸이 가마를 타고 가다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되었거든. 그걸 보니 얼마나 무서워. 멀쩡한 당나귀를 눈만 빼고 온통 종이로 싸바른 데다가 그걸 어깨에 매개 타고 당나귀 배 밑에서 버둥거리는 걸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 없잖아. 그래서 배를 잡고 깔깔 웃었지. 그 바람에 목에 걸린 가시가 툭 튀어나왔어. 원님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으니까 원님이 기뻐하며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지. 너는 무슨 까닭으로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느냐? 예, 어머님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럽니다. 앞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대강 사정을 알겠거든. 원님은 어머니 말을 잘 듣는 효자라고 아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. 아이는 상을 받아 당나귀의 식구 집으로 돌아왔지.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란다.